안녕하세요. KBS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. 저는 영화 불안당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임시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순정 만화 속에서 방금 튀어나왔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비주얼의 임시완. 일단 저를 캐스팅하신 것 자체가 만화로서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. 얼굴은 선녀지만 행동은 나무꾼인 반전의 캐릭터를 소화해냈으니. 미생이라는 곳에서 처음 봤었고요. 처음 보는데 어떻게 연기를 잘하지 와 어쩜 저렇게 아름답게 생겼지 남자가 그래서 캐릭터에 맞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저는 좋은 배우면은 이미지를 변신시킨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준 거죠. 불안당의 명장면은 명실상부. 형 나 경찰이야. 나 형 더 이상 속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언더커버의 플롯을 한번 꺾어버리는 용감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통속성 속에서 조금씩 비틀기 이런 거를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. 여기서 한번 벙져야 된다라는 반응을 노리고 쓰고 연출하긴 했죠. 시각이 재밌어요. 아 저 생각을 하셨다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팬덤까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. 시각. 시각.